반갑습니다. 과분한 소개를 받은 한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라면 하면 많은 분들한테는 거의 모든 분이라고 해도 좋겠죠.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아마 첫 번째 요리일 겁니다. 요리라고 하면 좀 화내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라면까지 못 고르신 분도 꽤 계세요. 여기 바로 옆에 교보문고 있는데 교보문고 가시면 요리코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요리코너에 또 와인도 엄청나게 책들이 많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라면에 대한 책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서너 권 정도 있는데 제 책 포함해서. 라면 다룬 책은 그리 몇 권 되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글 쓴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공기나 물을 다룬 책은 있나? 소금 다룬 책은 있나?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굉장히 찍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처럼 너무 흔한 물처럼 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책이 없다는 거죠. 생각도 잘 안 하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라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의식주가 얼마나 산업화되고 급격하게 변화됐느냐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옳컹 글컹 지금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변화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라멘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오늘 이렇게 과분하게 무려 국립민속박물관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 라면은 국수죠. 너무 당연한 국수입니다. 국수인데 동양아시아 3개국은 공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라면을 다루기에 앞서 가지고 동양 3국의 국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아주 일일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서양은 보통 밀가루, 밀문화고 동양은 쌀문화라고 그러죠. 쌀문화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봐도 밀과 쌀은 재배 방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뭐 당연히 그 정도는 아시겠지만 밀은 좀 이렇게 그 서는 좀 덜 가는데 생산량은 좀 적고 조밀하지가 않고 쌀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여서 모내기를 하고 이래야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밀은 길을 만들고 쌀은 마을을 만든다. 뭐가 책 제목도 있어요. 지금 절판이 됐지만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서양은 도로 중심으로 도로로 돼 있거든요. 스트레이트니 뭐 애비니우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중심으로 도로명, 저기 주소명이 돼 있는데 동양은 요즘에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도로명으로 바꾸고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밥은 소스를 걸고 지어야 됩니다. 물론 주먹밥 같은 이렇게 휴대라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쌀을 휴대하고 다녀서 먹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요즘에는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혀 휴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식자재인 반에서 빵은 휴대가 훨씬 용이하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을과 길의 차이에 대해서는 물론 100% 이렇게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떡거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웬 떡이냐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돌아가신 이여령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웬 밥이냐 안 하고 웬 떡이냐. 그렇죠. 그러면 밥은 늘 먹는 거지만 떡은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너무 다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밀과 쌍문화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리를 해보면 한중의 행군의 공통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불교와 유교의 강력한 영향을 하여 있었죠. 그럼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랑 좀 연장선이겠지만 범식론적 세계관을 좀 갖고 있죠. 어디 어디나 신이 깃들여져 있고 어디 어디나 귀신들이나 영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교구교 망련하고 기독교 믿는 신분이 좀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카톨릭 신자입니다. 저도 카톨릭 신자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한국이 동양 3국에서는 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말할 것도 없이 한자 문화뿐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랑 연결되는 말인데 이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마을 문화 그래서 가장 밑에 기초적인 행정 단위가 동 중국은 촌, 일본은 청 뭐 마지라고 이라고 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초적인 행정 단위 자체가 마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북모두 고기 음식은 좀 있을는지 몰라도 유제품은 거의 없다 싶어요. 전통적인 요리 중에서는. 한중류 모두 없습니다. 물론 저기 중국의 북부에 약간 몽골 가까운 지방에서는 약간 유제품이 있겠지만 그건 좀 예외로 봐야 되고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유제품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유제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당연히 유사하고요. 한국과 일본인들은 고수리징이 서로 가능할 정도라고 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고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집단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중국조차도 요즘에 많이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대남성이라든가 광동, 오키나와 같은데 이런 예외가 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계절이 있는 기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거에서 예를 들어 예술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 5월 9일이었는데 정말 말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기 날 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었는데 그날을 그래서 그 날을 잃지는 못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여자랑 헤어진 날이 진짜 그 그날 진짜 의심련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열대 지방이나 한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부모님 길이야 기억하겠죠. 부모님 길이야 기억하겠지만 별 기억이 없는 1년 내내 여름인데 1년 내내 눈 내리는데 뭐가 뭔 기억이 있겠습니까? 그거에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계절이라 이런 게 음식 문화의 발전이라든가 다양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동양삼국에도 요리도 기본적으로는 4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똑같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만큼 차이점도 있는데 일본은 이제 메이주신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쌀에다가 채식, 어류 삼총사로 보통 요리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한테는 올 때는 소를 잡아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거기는 이제 소를 마신 분들 계시겠지만 농사를 위해 가지고 소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육식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조선통신사들이 일본에 갔을 때 한 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소를 묻는 장면을 봤어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일시키는 거야. 거기서 안 잡는 거야.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도 안 잡아먹는 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전혀 잡아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해를 자체를 서로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채식에다가 어류 위주였다. 그리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국수문화가 덜 발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 중의 하나가 맨떡이랑 말이랑 연결이 되는데 결혼식 때 국수 먹인다라는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수가 결혼해서 오래 살아라. 이런 길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수가 그렇게 드문 음식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 하면 일본에서 국수의 전파는 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소바라는 게 원래 메밀국수만 얘기하는 건데 점점점 넓어져가지고 국수 전반을 갖다 모두 소바라고 바뀌게 됐는데 그런데 보면 일본은 나가노 같은데 완전 산골이거든요. 산광사라는 젠코지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보면 우동이라든가 메밀국수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절들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으나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수에 곁들이는 다꼬왕 있지 않습니까. 스님 이름이잖아요. 스님 이름인데 그런 것처럼 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또 하나 뭐냐 하면 오사카 가보셨겠지만 오사카의 낸도지 가보시면 도심 황강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분이 처음 일본 가신 분 처음인 이렇게 일본 가신 분들은 도심 한가운데 큰 사찰들이 많으니까 놀라죠. 우리나라를 한골에 있잖아요. 한골에 있는데 물론 고려신라 때는 안 그랬죠. 고려신라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조선의 억불정책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이 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화에 국수문화의 전파에서 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학천행사를 비교해 보시면 알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식문화는 석탄 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지고 볶는 문화로 이렇게 많이 왔고 회문화는 거의 사라져버렸죠. 중국은 최근에 와서야 개혁개방하면서 맛을 좀 알게 돼서 먹게 된 건데 그런데 중국에도 회문화는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수호지 읽어보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송강이 민물 회를 먹고서 배알이를 엄청나게 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회자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입에 회가 맛있다 이렇게 입이 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도 회문화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한 5,600년 전서부터 석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게 지지고 볶는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회문화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영상국도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국수 쪽 아니 저기 국수 쪽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첫 국수인 수인병이라고 합니다. 수인병 물에서 끓은 떡이라는 뜻이죠. 떡 병자 그래서 사실 주제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주제비가 이제 가장 좀 원시적인 요리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대충 뜯어가지고 이제 끓이는 이런 식이니까 딴 것보다 먹지 손이 덜 가고 무슨 맛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그 일종의 수제비에 가까운 그런 면이었어요. 수인병이라고 이게 남북조시대 때 나온 책 재민요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남북조시대에서 요렇게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책의 정리가 됐다 그러면 그전 몇 년인지 두지 못 그건 당연히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겨진 첫 번째 면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 면의 두 별이 없었어요. 그냥 다 병이라고 그냥 이제 밀가루 반죽은 다 그냥 요리들은 다 그냥 병으로 처리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점 근데 국수가 발전을 하면서 면이라는 말이 저기 보리맥자 위에다가 면면자가 붙는 면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면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구별이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수의 장점하고 또 이제 한중일 국수의 차이들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람이란 인간이란 존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다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싸야 되죠 말했으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해야 되죠 쉬어야 되죠 다 똑같습니다 놀아야 되죠 다 똑같지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뇌모가 다르고 성격 다르고 능력 다르고 체력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다 한 범위에 있고 그 자 조절을 해야 된다 너무 보편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특수성만 강조해도 안 되는데 사람이 만나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보편성과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수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둘을 겸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성은 우선 육회봉이 육회봉의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얹혀서 먹을 수도 있고 소스로 넣어서 먹을 수도 국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국물이 없이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국물을 다 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가별로 독특한 국수를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패스트푸드성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패스트푸드로 편한 음식이었어요 지금 패스트푸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로 보면 국수는 굉장한 패스트푸드였어요 여긴 쓰지는 않았는데 당나라나 뭐 이럴 때 당나라나 송나라 이럴 때 병사들이 야전 식량으로도 많이 가져갔어요 말린 면을 끓여서 먹고 데쳐서 먹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밥보다는 편하겠죠 하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두루 다 갖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용해가 잘 아시겠지만 청명상화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중국 북송의 개봉 동경이라고도 했죠 도쿄와 간장은 갔습니다마는 수호지 부대이기도 했던 개봉인데 인구가 100만이 넘고 가게가 5천 개 5천 개씩 있었다고 24시간 밤에도 가게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면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도상면 무슨 닭국물면 무슨 온갖 면들이 다일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면이라는 글자가 아까 병에서 떨어져서 독립한 시기도 이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그리고 일본에 좀 한참 홍키나미에 나오면 국화시대의 에도 에도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인구 100만의 대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반 이상 거의 70%가 독신 남자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참군교대제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다이묘들이 의무적으로 에도에 몇 개월씩 있어야 했거든요 그 수행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독신 남자들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로 치면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바 학고방이라고 학고방 일본말은 상자 이런 뜻이 상조화인데 그런 나가야라 그런 방중에서 나가야라고 이렇게 김 장옥이라고 그럽니다 장옥 저기 길게 만들고 칸을 잘라가지고 하숙을 준 거예요 하숙이나 세를 준 집들인데 그런 데서 사는 그런 독신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볍게 한 개씩 때울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덴푸라라고 썼는데 그때 이제 덴푸라라고 그걸 덴푸라를 얹어가지고 면에다 얹히고 이런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반달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정반디였던 것 같아요 면이 반달한지요 왜냐하면은 평양냉면 뭐 함흥냉면 뭐 춘천 막국수 뭐 이런 거 근데 다 보시면은 그 산골이 벼농사랑은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지방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속단말로 이제 쌀 쌀이 부족하니까 메밀이나 뭐 여러가지 다른 곡물 감자라든가 이런 거 물론 이제 갈아가지고 국수를 만드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가 상공업이 많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후반에 좀 발달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국수랑은 좀 인연이 떨어지게 되는 문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좀 덜 발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호남 쌀농 벼농사 쌀농사가 잘된 호남 같은 경우에는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국수 외에는 그렇게 그 전통 국수라는 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죠 거기 뭐 냉면 호남에서 냉면도 별로 못 들어보셨잖아요 암은 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숟가락 문화가 없죠 숟가락 문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정말 밥하고 국에 대해서는 진심이셨던 거에요. 정말 진심이셨던 거에요. 말 그대로 진심이셨던 거에요. 그래서 주막 같은 데서도 국수 안팔잖아요. 국밥팔잖아요. 국밥팔잖아요. 이거 보셔도 국수 먹는 거 못보셨죠. 사극이나 뭐 이런데. 근데 실제로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에요. 판다가 있긴 있었을 거에요. 있긴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밥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국과 밥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었고 그래서 면문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와 제가 참 무서운 말이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죠.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는데 당연히 식사 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바뀔까. 이제 이미 구한말대부터 일본 애들이 진출을 하겠는데 시작을 했습니다만 알기로는 1890년인가 완도에다 전복 통조림 공장을 만들었대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식품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공장이라고들 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맨쪽에 있는 아지노모토 미원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만 저거 하나만 넣으면 완전한 맛이 보장이 되는 아지노모토가 되는 미원의 원조가 있고 그때 중간이 통조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양주 간장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슬슬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서서히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일본이 남긴 공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아실 테지만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샘표라고 합니다. 샘표, 샘표식품. 샘표식품이 일본 간장 공장을 이어받아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약간 식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사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이북 출신들이 주류였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지금처럼 TK나 이쪽 분들이 주류라고 하지만 처음서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주류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 북한의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사, 상무 이런 것까지는 안 시켜주지만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과장 무장한 양반들은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남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 정도 조직이라든가 이런 생산 경험을 관리라든가 해본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60년대 중반까지는 주류였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집권이 약간 군부 세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많이 밀려는 나갔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가 낳는 공장 지대의 영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라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라면의 아버지는 안도모모모뿌란 분입니다. 이 양반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졌지만 대만이 1895년에 일본 식민지가 되죠. 우리보다 15년 빨랐는데. 대만은 중화민국, 그 당시에는 아직 노택동 중국이 승리하기 전이니까 2차 대전이 직후에 끝나면서 대만 사람들한테 일본 총독부에서 그냥 중화민국 국적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 국적을 선택할 정도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일본 국적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한자 이름 500복입니다. 그 5나라 할 때 5자에다가 숫자 100자에다가 복복 해가지고 500복. 그런데 100복을 단자로 하면 모모모호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 남았는데 그 이 라면이라는 게 참 정말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쨌든 면의 종주국은 중국이죠. 중국인 혈통을 가진 안더 모모호쿠라는 분이 그래도 실컨조컨간에 일본의 아시아에서 그 당시 유일하게 산업화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산업화된 그런 산업화된 능력. 거기다가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밀가루를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귀하지까지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구하기 쉽지 않았던 밀가루가 너무 구하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결합을 해서 탄생을 한 게 인스턴트 라면. 딱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자가 3인이체 박자가 쫙 맞아들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누구냐면은 무라야마라는 분이 계셨는데 라면이 바다를 건넌 날이라는 차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라면 끓여 먹는 라면을 분식점에서 판다고 그래요. 너무 반가워서 갔대요. 근데 인스턴트 라면 끓여 먹냐. 인스턴트 라면 끓여 먹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일본 라면은 그냥 한 번씩은 드셔보셨잖아요. 라면은. 근데 비슷하지도 않죠. 비슷하지도 않죠. 우리나라 인스턴트랑 비슷하지도 않는데 아직은 같은 라면이라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일본 라면의 면발 보면 짜장면 면발하고 똑같거든요. 짜장면 짜장면 면발하고 똑같잖아요. 약간 노릇으름하고 두께도 비슷하고 물론 약간 짜장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면발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라면인 거죠.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그걸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라면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중화면이라고 해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인스턴트화 시킨 거예요. 그 분이 근데 사실 일본 라면하고 한국 라면은 다른 거고요. 일본의 라면은 우리나라 사실 짜장면은 가깝다고 보죠. 아마 소비량도 그렇고 일본 사람이 느끼는 라면하고 한국 사람이 먹다가 짜장면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라면은 거리가 뭔데.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커피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다방 커피였잖아요. 아니면 그 렉심 렉심에서 나오는 커피가 커피였죠. 그래서 근데 고정황제라든가 순종황제 같은 경우 저기 뭐야 거의 카페인 중독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도 그거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효석이 뭐지 낙엽을 태우면서 커피 냄새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멕시커피 우리 믹스커피 먹었을까요? 아니죠. 원두커피 마셨을 거예요. 원두커피 마셨는데 그 우리는 이 커피를 그런 커피로 먹은 거에요. 커피로 안 커피요. 나중에 좀 먹고 살만해져서 원두커피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커피를 원두커피라고. 그게 진짜 커피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믹스커피 이런 데 이제 단련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그게 커피고 원두커피는 따로 원두라고 원두커피를 붙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라면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일본 라멘 전통이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인스턴트 라면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멘이 우리한테 라멘이에요. 물론 굳이 족보조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일본 얘기고 우리는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옳다도 그래도 커피도 마찬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원두커피랑 미스커피가 같은 커피이긴 하지만 단지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라멘하고 인스턴트 라멘은 같은 게 아니죠. 물론 뿌리가 아주 다르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다른 물건인데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지나가면 약간 민감한 물질 수도 있는데 한국 근대화 일본의 관계 이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실컨조컨간에 근데 보통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그전에 계속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임진전쟁 때 이제 조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면은 그전 대항해 시대 이전에는 대륙문화가 훨씬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주기가 우월한 입장이었죠. 근데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바다, 해양적 문화가 더 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받아들기 유리한 입장이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섯상가상어로 조선은 이제 상공업을 억제하고 항해수리기 이제 세태를 했습니다. 혹시 요즘 영화 탄생 보신 분 계세요? 탄생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탄생 영화 보시면은 그 김대건 신부가 서해 바다 건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거든요. 왜냐면은 조선에서는 먼 바다를 가지 못하겠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선원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고려 신라 때는 여기 바다를 휘어잡고 다니는데요. 지금은 이렇다고. 근데 사실 맞거든요. 옛날에 장보고나 대초 그런 분들 인도까지 갔다 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항해수를 제퇴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지 신앙 이런 거를 받아들이시기보다 그 김대건 신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교육을 완벽하게 받은 사람 프랑스랑 이거 다 구사할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서양 교육을 완벽하게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은 영화를.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신 거 추천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때 강력한 지적 체계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특히 번역 시스템 같은 거. 그래서 지금도 좀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만들면 그냥 같은 안자니까 갖다 쓰고 지금도 아니면 영어로 그냥 갖다 쓰던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한글 우수함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한글이 우수하다고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이런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대단 우리나라 60, 70년대 산업화 시기에도 들어온 것들이 이제 두 개를 다 합치면 라면뿐만 아니라 곰로랑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곰로 전무신 분들은 잘 못 쓰는 말로 할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이것도 일본말이고 오뎅, 튀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나라 음식이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도 두 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요즘 한류 빼고 하나가 이제 명란점 아마 일본 가보시면 편의점에도 명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그게 어떻게 조선거냐라고 그런데 걔네들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편의점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즐기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웬만한 명란점 없는 슈퍼도 많잖아요. 그런데 훨씬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간 건 우리가 원조인데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호르몽이라고 하는 곱창 우리는 원래 일본에 없던 건데 우리나라 제외교포들이 가서 유행시킨 요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계를 살짝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 라면의 발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은 전중윤이라는 분이에요. 삼양식품 대장님인데 창업주신데 그 전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밝은색 양복을 입으신 전중윤이라는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일본 분인데 오크이 기어슴이라는 분이에요. 기어슴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기술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창업주는 라면을 만든 사람은 만도 못 먹은 분인데 왜 저 사람이 나오냐 이렇게 분도 계시겠는데 저분이 라면에 3개 라면에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 왜 중시조냐. 그 당시 안도모모호쿠라는 분이 라면을 만든 건 맞는데 그때 라면은 지금은 전혀 없는 라면인데 이 면 안에 양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서 풀어지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썼겠죠. 면이 이렇게 양념 같은 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은 수프를 개발한 거예요. 수프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안도모모호쿠가 개발한다고 4년 있다가 수프 벨첨 라면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다 수프를 쓰잖아요. 수프 벨첨 라면을 쓰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안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면에 이렇게 양념이 배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지만 농심이 뛰어들었을 때 자기들은 근데 그때는 아직 일본에서도 쟁탈전이었어요. 그 수프 벨첨 라면하고 그 면에 같이 했던 그런 스타일 라면하고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농심에서는 안도모모호쿠 스타일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미 삼양식품이 저걸 써버린 거예요. 수프. 저걸 애가 이미 지장장악을 한 상태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수프 벨첨 라면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농심 50년 상과 60년 상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분이 요쿠이란 분이 굉장히 일본 분들 치고는 굉장히 양심적인 분 특히 저걸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꼈대요. 한국전쟁 때 일본이 이렇게 부응한 거 있잖아요. 남의 나라 전쟁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잘 살았다. 잘 살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이라. 그래서 전중인 중간 과정들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창업주들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줄이 닿아가지고 이 전중인이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술을 전수를 해줍니다. 거의 뭐 기술은 거의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고 기계 두 개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넘겨져요. 그래서 그 삼양 라면이 우리나라 라면이 1923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공장을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 뒤로도 라면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몇 군데. 이 삼양 라면이 성공을 하니까. 근데 농심을 제외하고는 다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는 계속 저쪽 그 오크이라는 분이 계속 요즘 말로 케어를 해준 거예요. 일단은 그게 잘 안 된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광고입니다. 이 밑에 한자로 쓰여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쓰여 있죠? 삼양 공업주식회사. 요즘에 식품회사 만들면서 공업 누가 붙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품을 파는데 공업자를 붙였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릴 때 일단 이 광고를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 2의 쌀 라면이라고까지 그때 자랑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성공한 요인이 있었는데 이 밑에 이제 신문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충무로예요. 월하의 집이라고 분식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쌀 부족 때문에 좀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혼분식인 거 많이 하죠.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분식을 발전시, 분식을 더 이렇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무로잖아요. 영화 스타들이 알바를 하는 분식점이 있어요. 지금 믿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가지고 당연히 좀 비쌌죠. 당연히 이제 스타들이 이렇게 교대로 그 이제 서빙을 하는 그런 월하의 집이라는 그 분식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옆에는 이제 첫 번째로 성공한 용심 라면 그런데 그 어느 분이 표현을 했는데 일본에서 라면은 이제 원래 중국 국수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일본화 돼가지고 뭐 거의 이제 짜장면도 사실 한국 음식이죠. 이제 중국에는 짜장면은 완전히 맛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짜장면은 사실은 한식이라고 보는데 그거랑 똑같이 일본 라면은 이제 완전히 신인권을 얻었고 짬뽕은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밝혀지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주권을 얻었는데 한국 라면은 아예 집 안으로 입양됐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표현을 했는데 어느 음식 칼럼 리스트가 쓰신 표현인데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더도 덜도 없이 딱 맞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살아 조상들은 특히 국물하고 밥에 대해서는 진심이었다. 근데 우리나라 국물문화랑 결합이 됩니다. 국물문화랑 결합이 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90년대까지는 라면이 다 수프에만 광고, 수프 광고만 국물이 좋다. 이런 광고만 했어요. 면에 대해서는 별로 중점을 안 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쌀을 말아먹기도 아니 밥에다 말아먹기도 하잖아요. 끝나고 밥에다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국방문화랑 이렇게 어딘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쌀이, 라면이 나왔을 때는 맨 처음서부터 잘 팔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어리석겠지만 아니 좀 어이 없으시겠지만 라자가 비단 라자, 면은 손면자 이렇게 그리고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조금씩 간장이라든가 아까 말한 통조림이라든가 이건 아예 새 거니까 통조림이라든가 미원이라든가 이런 조미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지만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 그걸 또 집에서 먹는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옛날에는 음식이라 다 집에서 먹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다 그랬거든요. 좋은 날 돼야 이제 뭐 졸업식이라든가 생식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좋고 무슨 몇 주년 기념 또 뭐 누가 왔다더라 뭐 이러면 이제 좋은 음식점 뭐 그 땐 청열이라고 그랬죠. 중국 음식점을 가든가 이랬지 지금처럼 그렇게 자주 나가서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어머님들은 부엌에 매달려 부엌 가고 이제 빨래에 매달려 계셨으면 했죠. 근데 그 이런 근데 갑자기 이제 분식 그걸 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맛이 있잖아요. 맛이 있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에 이런 뭐 지원도 있었지만 아까라는 이제 국물문화의 결합 그리고 이제 산업화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면서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두 개 터지면 그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래서 또 하나가 군에서 라면을 많이 먹기 시작을 해요. 야전에서 끓여 먹기 좋거든요. 밥 이런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때 이제 또 다들 아시겠지만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라면은 무려 제2의 쌀이라는 호칭까지 바뀌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제2의 쌀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라면이 주는 쌀 대체 효과가 충청북도 쌀 생산량으로 마음먹었다 그럽니다. 삼양식품만. 그 정도로 한국 사람한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구봉서랑 누구였죠. 그 둘이 형집 먼저 와오면서 이제 농심 라면.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데가 농심이었어요. 다른 그 라면 회사들은 다 이렇게 기술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제 품질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대로 이제 한 지장점이면 그 다음에 농심이 압도적이었어요. 아 저기 삼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대 1 정도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는데 저 농심 라면이 나오셔야 하면서 농심이 치고 올라가면서 삼십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사회가 라면. 저는 조금 과장해서 민주화와 산업화 에너지였다고 생각해요. 전태일 열사 모르신 분은 없겠지만 전태일 열사 분신할 때 분신했을 때 뱃속에 있었던 마지막 음식이 그저께 먹었던 라면이었다. 그 정반대로 뭐냐면은 이제 대공분실에서 고민하던 고문경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라면 먹어가면서 그리고 농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에서 올라왔던 그 많은 노동자들 남녀 노동자들이 라면 없이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짧게 그 기본 맛은 보장되고 금방 먹을 수 있고 그 또 열량이 열량 보급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고 열량 칼로리 보급이 되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민주화 산업화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였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비상식량이 됐고 지금도 비상식량으로는 아무리 라면 싫어하는 것도 그 그 가치까지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라면에 대한 에세이 쓰신 분들 하나 봤는데 자기 어머님은 그 전쟁이 나서 지하 방공에 들어가지 가기 전까지는 라면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지만 그 자체도 비상식량으로서 같이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상식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디 두리오또기라든가 어디 방문을 할 때는 예전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라면 먹박스는 기본으로 들어가죠. 근데 우지파동이라고 한번 들어 보셨을 텐데 결국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익명의 투서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물질에 다른 회사들은 숙밭이 됐는데 특히 이제 삼양이 숙밭이 됐죠.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가 하신 말이 참 걸작이더라고요. 밥을 하면 개밥이 따로 있고 사람 밥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먹다 남은 거를 개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밥이라고 따로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지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식용 우지가 따로 있고 공음용 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계 쓸 수도 있죠. 쇠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라면 튀길 때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제 전주민 회장이란 양반이 그 단백질 보급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제 고기 같은 건 부족했기 때문에 쇠기름이라도 써야 된다고 계속 우겼다고 그게 그걸 파근이 된 셈인데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우지파동이 나면서 삼양식품이 많은지 몰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 착 그거 우지파동 기억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텐데 하나 오해는 없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농심하고 삼양 역전이 됐어요. 그 농심이 한 5%, 10%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근데 거의 삼양이 10% 이하로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뭐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그래가지고 거의 외자 망할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 사건의 옳고 그름 뭐 이런 문제는 별개로 하고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뒤로는 그 라면을 튀긴 게 더 팜유로만 튀기게 됐어요. 팜유로만 야자 그래서 나는 팜유로만 튀기게 됐는데 여러분 저기 삼겹살 구우실 때 삼겹살 구우실 때 삼겹살 구우실 때 그 김치 같이 넣으면 맛있죠. 김치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 돼지 기름 들어가서 그럼 정반대로 비슷하기도 하구나 저기 빈대떡 부칠 때 무슨 기름 씁니까? 돼지 기름 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딱 궁합이 맞잖아요. 그 식물성 튀기고 기름 동물 기름 쓰고 이러는 게 굉장히 궁합이 맞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런데 저것 때문에 이제 그 탐유로 회계라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 우지사건의 그 옳고 그름과 또 별개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이게 좀 다양화됐었어야 되는데 튀기는 기름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식품산업 의 탄생과 발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손주의 개인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라면부터 진짜 식품산업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면부터 그전에는 300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설탕 밀가루 면직물 또는 3분산업 아까 말한 밀가루, 설탕 시멘트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서 재벌 우리나라 소위 말한 대기업군들이 생겨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다 의식주하고 연결이 돼 있죠. 밀가루, 설탕, 시멘트, 면직물 다 의식주하고 연결이 되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된 거죠. 아 1968년 8월 1일에 식품생산자협회 라는게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회사가 처음으로 들어가요. 삼양식품공업이 일본이었고요. 왜냐하면 전중인 회장이 첫번째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뭐였지 위생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가지들 물론 정부로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식품산업협회가 되는데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해태 삼립 댐표 칠성 미원 미풍 미풍 혹시 들어보신 적 계세요? 아시는 분 맞추시면 제가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아시는 분 계실텐데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제일제당이 제일제당이 아까 미원같은 그 그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뭐 유명한 얘기 있죠. 이병철 회장이 평소에 예 끝나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소 제 마음대로 안 된 게 딱 세 개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두 번째가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세 번째가 미원을 못 이겼다. 그 미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원을 못 이겼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일제당하고 합탕되면서 이렇게 사라졌는데 어쨌든 미풍 판매 주식회사 그리고 서울식품공업 지금 에센시라고 그 파리바게트 하는 회사 있죠. 그 회사입니다. 대한제당 옆에 이렇게 열 개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아까 삼양식품 삼양라면 광고부 아까 기억하셨죠. 무료 공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 개 사 중에 다섯 개 사가 공업이라는 이걸 사용을 했고 여기에 보면 1956년에 동화화성공업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태평양화학도 이거 요즘에 화장품 만들면서 공업이란 걸 쓰겠어요. 거기도 무슨 공업이었습니다. 이름이 태평양 또 그래서 이 그 당시 근데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공업이라는 건 하이 테크놀로지 라는 인상을 갖다가 일반 지민들한테 줬었던 것 같습니다. 농심의 원래 이름도 롯데공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또 하나가 식품이란 이름 자체도 이때부터 생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 식품이란 단어를 쓰는 회사들이 삼양식품공업 삼계식품공업 이런 식으로 서울식품공업 식품이란 단어들을 이때 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음식이라는 건 집에서 먹는 거에요. 어쩌다가 식당에서 먹는 거에요. 근데 이제 라면이 나오고 싶어서 물꼬가 튀긴 거에요. 공장에서 나온 것도 먹을만하고 맛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게 그리고 이게 이제 11월 7일 날 한국식품공업협회 로 바뀝니다. 이름은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식품산업이라는 게 완전히 자리를 잡죠. 누가 몰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식품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통구조도 변화를 합니다. 그 당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큰 도매상들이 있었대요. 거기 그쪽 10개 도매상이 갑이었던 거에요. 갑이었던 거에요. 근데 이 양반들은 물건이 빨리 도는 것보다 마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진이 있는 게 오래갈 수 이 매대에 오래 남을 수 그런 판매 시스템 판매 방식을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식품회사들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 싸게 하더라도 자주도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죠. 요즘 말로는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라면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생산자 위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유통에 뛰어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불 관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도매상들에다 붕괴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식품산업이 없었다 이렇게 라면으로 시작한 식품산업들이 이게 시작이 안 됐다고 그러면 도매상의 패권들은 좀 더 오래 유지가 됐었을 거에요. 그래서 이제 60년대말에 거의 비슷한 시기죠. 아까 68년에 식품산업협회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69년 5월에 한국 69년 5월에 오뚜기 카레가 등장을 하고요. 17년에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가 출시가 된다. 그전에 카레님이 일제시대 때부터 알려졌던 음식인데 원래 일본에서 카레가 유명해진 건 해군들이 해군 군함 안에서 그 군함 안에서 당연히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 배식으로 점점 유명해졌는데 그 갑자기 다른 건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매국 거 들여다가 자기 걸로 바꿔 가지고 팔아먹는 거 도가 뜬 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죽은 거 같긴 하지만 어쨌든 20세기 내내 그쪽으로 도가 텄던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근데 이 두 회사를 왜 두진 없냐 하면 물론 기념비적인 우리나라 식품공업의 식품산업의 제품인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두 회사가 다 라면에 뛰어듭니다. 오뚜기 라면 많이 드시잖아요 진 라면 스낵면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팔도면 팔도라면 원래 한국 야쿠르트였어요. 옛날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라면도 팔고 다니셨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법인을 독립시켜 가지고 그 팔도라면 비빔면은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결국은 나중에 라면에서 삐어들어서 지금 이 3위에요. 지금 2위 3위입니다. 오뚜기가 2위 팔도가 3위 삼양은 4위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뚜기의 원래 이름은 풍림 상사였어요. 근데 오뚜기의 카레가 유명해지면서 배사 이름을 오뚜기로 바꿉니다. 아까 농심이 그랬죠. 아까 롯데공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농심 라면에 성공을 하니까 배사 이름을 아예 농심으로 바꿉니다. 식품회사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이트도 그런 다이트도 원래 그냥 상표였는데 배사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식품업계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회사가 라면 시장에 뛰어듭니다. 또 중요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식주 산업화가 긴밀한 연동이 됩니다. 하나만 산업화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라면이 많이 하게 된 게 소위 말하는 풍로라고도 하고 일본말이 골로라고 옛날에 있었죠. 이게 이게 나오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부뚜막에서 해방이 되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나오면 더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오면서 라면 끓이 너무 좋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라면이 더 잘 팔립니다. 이 골로들이 석유골로들이 보급이 되죠. 또 아니하면 가스레인지 나오면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더 좋으니까 더 편하니까 그 다음에 장독대 퇴출운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장독대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장독대 퇴출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양조간장만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식생활하고 주택생활 이런 게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왜 여성애방 얘기 왜 나오냐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하루종일 집에 있어야 됐거든요. 답해 줘야 되니까. 근데 라면이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들한테 야 너희들 라면 끓여 먹으라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뚝이 한 번 트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성애방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이 과연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약간 아파트죠. 아파트 그 옛날에 집을 지켜야 되는데 열쇠만 잠그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성복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집에서 세탁기라든가 이거 옛날에는 세탁을 하려면 또 하루종일 걸려야 되는데 세탁기로 금방금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복의 복옷도 그 영화를 많이 미칩니다.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한복 입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왜 한복을 입냐 하면 저걸 이게 왜 그 근대화가 의상근대화가 늦었나 그랬는데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복은요 이게 이게 풍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느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물려줘서 입기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직계 그 서양옷들이 그 보급이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60년대 이제 기성복 이제 합성섬위들이 엄청나게 도입이 되면서 기성복들이 엄청나게 싼값을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복 계속 입고 촌스럽다는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이제 급속하게 서로서로 연동이 되면서 서로서로 연동이 되면서 의식부가 서로서로 연동이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여성의 방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면들도 이제 서서히 변화를 지작을 합니다. 제일 이제 파격적인 면이 1984년에 등장한 팔도 비빔면이었어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광고도 있죠. 그런데 그 일단 첫 번째로 파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최초로 파란색 봉지를 썼어요. 면은 다 이렇게 따뜻한 색을 쓰든요.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이라든가 뭐 이런 색들을 쓰는데 이게 또 지금 비벼 먹는 면이 비중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비면 트렌드를 지작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수프 위주 국물 국물에만 목숨 걸었다가 그 면에 대해서 서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겉면도 많이 나오죠. 겉면 라면이라든가 또는 그 생면 라면도 좀 있죠. 주류를 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것도 있겠죠. 기름 튀긴다는 거 이제 건강 안 좋다. 기름 튀긴 것들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점점점점 이게 튀김 일변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사키 짬뽕 같은 옛날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흰 국물 라면 막 이런 게 사실 중간에 라면 색깔이 딱 한 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성공은 못했지만 기억하신 분 계세요? 상품이 없어서 휴지는 못 드리겠고 저기 아까 팔도 라면 등장했을 때 아쿠르타 아줌마들이 바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클로레라 라면이라고 녹색으로 된 거 클로레라 라면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색깔 자체가 비오감이었는데 건강에 좋은 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못 먹겠다 막 이래가지고 하다 망했는데 그래서 팔도가 처음에는 처음엔 다 제니짝 백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대단한 회사가 처음부터 잘 나가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을 살짝 앞으로 돌리면 그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 아까 비단 라 자랑 손 면 자라고 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옷감으로 착한을 했다고 근데 또 하나가 이렇게 그 라면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꼬불꼬불한 면은 처음 본 거예요. 그 당시 면은 당연히 있었지만 이런 거 아시아나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흰 그런 면은 다들 봤어도 꼬불꼬불한 면은 처음 봤던 거죠. 근데 왜 라면이 꼬불꼬불하냐면 이게 좁은 데 넣어야 되잖아요. 이 조그마한 봉지에 넣어야 되니까 압축하려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든 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양라면조차도 처음에 2년 동안은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육탄판촉으로 했어요. 육탄판촉이 뭐냐면 그 저기 그 서울역 광장에다가 쏙 걸어 놓고 라면 끓어 놓고 그냥 시식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거의 100%라고 좋을 정도로 삼양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심이 뛰어들었을 때는요. 농심은 큰 가게에서 못 팔았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거 안 찾는다고 그 당시 롯데라면이었죠. 롯데라면 안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주로 외곽을 공략을 했답니다. 뭐 하면은 금반지도 주고 물량 공략도 하고 아 막 그래가지고 라면 팔면서 금반지 주면 어떻게 무슨 장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아는 쟁쟁한 메이커들도 결코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었다. 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중에는 용기면으로의 변화입니다. 사실 잘 안 알려졌는데 최초 용기면 1970년 사냥식품을 개발했는데요. 그땐 지금쯤 종이가 아니고 플라스틱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판매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로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건데 이게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 너무 빠르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90년대 초반에 비대 팔려고 그러셨는데 비대를 팔려고 그러셨는데 아이템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라 시기가 안 맞았던 거죠. 예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그래서 실패됐고요. 1980년에 농심 이제 사발명 개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러지에 가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용기면이 크게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빠지긴 했는데 국풍 80일 그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 그때 그때도 이제 용기면이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라면 매출의 2조 중에 약 28%가 지금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는데 편의점은 한 4천억 4천억 28%면 2800억 정도 3천억 정도 잡는다 그러면 그 3천억 매출에 파랗이 용기면이라고 또 이제 지금은 라면은 가족 다비의 먹거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너무 당연히 아니고 이제 혼밥 상태의 먹거리도 바뀌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용기면이 38%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등가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영화 그 기생충에서 기생충에서 그 그 짜파구리 뭐 이런 섞여서 나오고 막 그러는데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 당연한 레시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첫 번째 삼양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일본 그 아까 오쿠이라는 분이 만든 묘조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묘조식품에 그 그냥 복제품이었어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먹어보더니 고춧가루 좀 넣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고춧가루 넣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점점 한국화되어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라면 외에 첫 번째로 그 삼양라면 그 빼고 첫 번째로 라면화된 국수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칼국수하고 짜장면 너무 간단 그 당연하지만 일본식 라면 외에 그 첫 번째로 인스턴트화된 국수는 칼국수하고 짜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소고기면 근데 또 재밌는게 농심은 쇠고기 농심은 쇠고기 면이었고 삼양은 소고기 면 지금 둘 다 그 둘 다 저기 표준말인 건 아시죠? 소위 쇠고기고 소고기고 표준말인 건 아는데 아실텐데 그때는 뭐 서로 어디가 원조냐라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보통 한 달 두 달 사이 막 서로 나왔어요. 생각들이 비슷했다니 아무리 벗겨도 한 두 달 사이 벗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면은 그 삼양 농심이 자기들 라면 원래 라면들 빼고 그런 다른 국수들 면으로 만드는 걸 보면 거의 한 달 두 달 차 이렇게 나와요. 거의 비슷비슷한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제품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큰 매장 식품 매장들 뭐 홈플러스건 이메트건 뭐 이렇게 큰 매장 가보시면은 식품 코너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라면을 보면은 거의 모든 음식들이 라면화됐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부대찌개 라면 과지락라면 삼계탕면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삼계탕면도 있고 곱창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한국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좀 홍보쪽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라면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상품이 또 있나요? 물어보니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음료 음료 마시는 음료 있지 않습니까? 음료만 이렇게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면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대 산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K-푸드의 선봉이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라면들이 나오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잘 팔리는 라면 10개를 보면요. 다 80, 90년대 라면 신 라면 진 라면 뭐 비빔면 뭐 다 10대라면 150면은 다 정말 오래된 여기 아마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라면도 많은 겁니다. 물론 재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재료나 뭐 이런 게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 옛날하고 똑같은 재료만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불닭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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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나온 라면인데 그 10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제가 싱가포르가니까 편의점에서 다 있더라고요. 슈퍼가 아니고 편의점에 있다는 건 엄청 잘 팔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4리 메이커이긴 한데 국내에서는 수출이 더 많다고 해요. 수출이 국내 내수보다 수출이 더 많다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해공의 모든 재료들이 다르더라고요. 웬만한 수프나 그 웬만한 라면 있잖아요. 그렇게 고급라면이 아닌 라면도 보통 재료가 130개 적어도 적어도 많은 경우에는 200개 정도 그러면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3개입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에서 자리를 좀 찾아봤는데 그 삼양 그걸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긴 한데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 들어가야 되고 뭐 채소도 들어가야 되고 뭐 고명도 들어가고 수프 재료도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를 당연히 공급을 받은 공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맨 처음에 도매상에서 사고 뭐 이랬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예 어느 농촌에 어느 면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이제 정기적으로 그 이게 하청을 준 거예요. 하청을 줘가지고 그 재료를 공급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이제 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농업도 많이 변했다니 그냥 이제 어디다 도매상에서 팔아가지고 아니면 정보 뭐 이렇게 이렇게 수매할 때 이거 뭐 쌀이고 뭐 내놓고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그 식품 기업들한테 식품 기업들한테 그 저거 뭐지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 얼마씩 계속 안정적으로 뭐 파면 파 양파면 양파 무슨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깊은 조사까지는 제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라면인데 실제로 이제 거대한 세계였다는 거죠. 진짜 이제 거대한 세계고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이정도 발전한 거에 가장 첫 번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식품이란 개념이란 게 라면땜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교수님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 교수님들 몇 분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 한종수 작가님이 뭐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학계에서 그럴 순 없다. 학계에서 그럴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긴 뭐 그전에 간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하 그래도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 재료랑 음식이랑 이런 모든 걸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순전히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 라면볼 때 시작해서 우리나라 현대식품 산업 좀 정리해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라면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보다 이렇게 조금 넓히는 게 더 그 생각하시는 것도 많이 좀 폭이 넓어지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뭐 라면 뭐 이런 이런 브랜드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한국 사람 생활 자체를 많이 변화시켰고 또 이런 거대한 식품산업 만드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생각 원래 했던 것보다 약간 컨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만 아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hh 아멘